어? 금발의 고수? 저기요. 지금 놀이구가 진짜 큰 거예요? 그럼요. 스크들을 아직 즐기는 우리 MC 하고 밸립니다. 여기 놀이구가 회전되는 거하고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거 빼고 얼마나 그런 걸 잘 살 수 있어요. 지금 내바른 버스에서 이렇게 딱 붙이고 있고 파도가 심할 경우에는 딱 붙들여가지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거 돌발 좀 해주시면 막 이렇게 길에다가 상당히 지나가면 다시 완성됩니다. 어? 애들이 저랑 같이 타고 싶어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죠 뭐. 그게 부력이 있어서 밸리 몸무게를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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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어떠세요?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믿고 같이 타주고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. 저기 저한테 할 creofest Some구나 Best Diaries 여러분 zijn 고맙습니다. 器.